당당하게 마마 앞에 서고 싶었습니다. 니가 사기장이 되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? 내가 아는 정의는 어미 죽은 지 오래다. 니 어미 공빈이 아끼던 그 작전을 내 오늘 대제약을 만날 것입니다. 제가 받은 뇌물입니다. 아무래도 이곳의 출처가 분원인 듯해서입니다. 울담의 여신 말이죠. 그냥 죽었다 하였죠. 시신은 못 찾았습니다. 이걸 간직하고 있었습니다. 울담의 그릇이 아니더냐? 니 그릇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? 마마 분원은 오로지 제 것이옵니다. 저를 쭉 그냥 공초근으로만 대해주십시오. 편하고 좋습니다. 이번 경험에서 떨어져 내 눈앞에서 사라져버리거라.